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벤츠 E200 CGI 모델이고요 차량 2011년식의 주행거리는 6만 1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안드로이드 넵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없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본넷 보겠습니다 크랙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 범퍼 쪽도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쪽 보시면 림 끝 쪽에 생활기스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60mm로 65% 정도 남았네요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네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옆면 볼게요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이랑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쪽 보시면 생활기스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57mm로 뒤쪽도 65% 정도 남았네요 뒤쪽 살펴볼게요 이쪽은 부펜 터치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뒤쪽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네 나머지 부분들은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역시 넓고요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생활기스들 있네요 옆면 보시는데요 문콕 살짝 있습니다 참고해주셔야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사이드 미러도 네 컨디션 괜찮은데요 이쪽은 부펜 터치 있는데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앞쪽 휠도 볼게요 생활기스들 있네요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6132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보시면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요 핸들 뒷편에 크루즈 있고요 앞편 보시면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운전석, 구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위쪽 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ECM 룸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고요 가죽 컨디션도 한번 보실게요 연식 대비 관리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카시트도 설치해서 이용 가능하시네요 가운데 쪽 보시면 수납 이용 가능하시고요 컵 홀더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살짝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보충해서 타시면 좋겠네요 구석구석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루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쏠이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안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된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된 상태 좋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보이지 않네요 앞쪽 이동할게요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보겠습니다 언더 커버가 있어서요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도 보시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된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 주변 부싱된 상태도 좋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화분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E200 CGI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친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진 만큼 컨디션 좋았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